매일같이 하는거에요?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장사하는게 쉬운건 아니니까 그날그날에 해서 매일같이 보관했다가 나가는거죠 그렇잖아요 원래 나물같이 묻혀서 보관했다가 먹지 않아요? 무심한 인터뷰 얼굴 안보여주시구요 카메라를 잘 안보세요 지난 20년동안 흔들림없이 지켜온 음식에 대한 고수의 고찌 먼 옛날 허기를 달래주던 고마운 음식에서 별미로 다시 태어난 보리밥 쫀득쫀득한 식감과 달큰하고 담백한 밥맛 그 안에 아낌없이 듬뿍 넣은 어머니의 마음은 더미요 고수의 마지막 히든카드 고추장 멀쩡한 고추장에 말릴 새도 없이 냅다 넣어버린 요상한 이것은 엿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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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효작용을 하는 삭힌 엿기름 덕에 고수의 보리고추장은 숙성없이 바로 먹어도 천하일미요 그 구소한 맛은 어떤 고추장도 따라올 수가 없다 고추장 같은 거는요 정말로 중요한 거라서 어머니가 혼자 다 맡아서 하시는데요 아무도 흉대 못내요 찍어 먹어봐 감칠맛이 나요 감칠맛이 나요 중간손가락 하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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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요 재료부터 요리까지 깊숙이 배어 들어있는 고수의 손맛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매콤하고 고소한 보리고치장에 탱글탱글한 밥알, 나물 반찬 하나하나 잘 섞이도록 쓱쓱 비비면 그대로도 명품이요. 새콤한 김치를 더하면 그 어떤 요리가 대적할 소냐. 한 번 맛보면 평생도록 찾게 되는 고수의 정통 보리밥. 여기 다닌 지 10년 전부터 가 있는 게 낫더네. 애들 학교 살 때부터 왔으니까 10년 넘었지 거의. 한 20년 다녔다고. 20년? 네. 같은 값이라도 얘들아. 나물이고 뭘고 다 맛있어요. 네. 몇 년 하셨어요? 10년. 10년. 5인방 각자의 주특기가 한 그릇 안에 차곡차곡 모이고서야 완성됐다. 고수의 정통 보리밥. 그래서 여기가 입맛이 10년 전에 온 사람이나 15년 전에 온 사람이나 음식 맛이 똑같으니까 손이 맞는 거예요. 사람이 안 바뀌니까 바뀌면은 그 집에는 음식 맛이 틀리지. 한결같은 모습으로 풍성한 밥상을 만들어 온 위대한 5인방.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오래오래 함께해 주십시오. 함부로 상상하지 마라. 던접할 수 없는 스킬에 놀랄지니. 인정사장 없는 무차별 공격에 온몸이 자리. 당신은 금물이. 아이고 요거차까지. 실수하는 지상 최대의 물쇼.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. 오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.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같이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빽빽한 이곳은 전라남도 장흥입니다. 거침없이 내리고 치는 물바람. 서서도 맞고 앉아서도 맞고. 머리빠졌어. 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곳. 온말을 쓴 것 없이 한바탕 신명나는 여름 즐기기에 한창인데요. 공주 부양. 보는 것만이라도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. 물놀이 어떻게 즐기시나 살짝 지켜봤는데요. 떼밀이 떼수건. 이거 뭔가요? 어디까지도 자주 하겠다. 바로 그때. 떼수건의 놀란 가슴 또 한 번 깜빡.